안녕하세요. 저는 울렌드 모로티라고 합니다. 이번에는 저는 여러분들께 여행을 가서 꼭 해보는 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발리 섬의 해변이변 해변, 관광지면 관광 다 아름다워서 아주 완벽해요. 그래서 여러분 발리에 여행을 가는 김에 들산불을 정하세요. 그곳은 발리 왕국의 유물에서 세미 바생한 소산하는 곳은 지금까지 아직 힌두사회의 자신을 정화하고 돌불을 사용하는 들산불에 꼭 가보는 곳입니다. 왜냐하면 생성한 셈은 격고이는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모든 불은에서 몸을 정화한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. 또 이마을 지역에서 고대 왕실 유척의 유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샤워하고 싶으면 제공된 전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 따라 십사 샤워기 밑에서 너무 추천합니다. 샤워장 뒤에 힌두사회는 공동체가 기도와 정교의식을 소행하는 사원이 있습니다. 이 사원은 힌두시 외인을 승배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존중하는 한달은 신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와 너무 재밌죠?